엠블랙미레 엠블랙미레 안녕하세요 엠블랙미레입니다 오늘 더스타 촬영을 위해서 촬영장에 왔는데요 오늘의 컨셉은 상남자 자켓을 입고 상남자처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열심히 멋있게 찍어서 독자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너의 뒤에서 You ain't no 너만 보고 있어 너의 눈에 맺힌 차가운 눈물 어렸을 테니까 You ain't no 힘없이 내가 You ain't no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만 가 끝없이 계속 무너지잖아 You ain't no You ain't no 오늘 더스타 화보를 처음 찍어봤는데요 너무 유쾌했고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거죠 열심히 찍었으니까 이쁜 모습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스타 파이팅